여기는 신림역에서 신림 오동입니다. 여기에서 300m도 안되요. 200 몇십미터 나옵니다. 가격은 1000에 50, 500에 55 이 정도 생각하시면 될 것 같아요. 반 넓이는 6평으로 신축은 아니지만 그래도 내부 깔끔합니다. 새로 리모델링 싹 했기 때문에 내부 깔끔하고 책상이나 그런 옵션은 아예 없는 상태에요. 그래서 이 가격으로 신축국을 구한다 하면 한평 정도는 더 작아질 것 예상을 해야 되고 신림 오동은요. 예상을 해야 되고 여기는 1000에 50 중에서 여기에서 위치 아주 좋고 여기에서 위치 아주 좋고 가격 대비 넓이도 괜찮습니다. 이게 신림 오동이기 때문에 신림 오동은 언덕도 없고 다 평지고 상가가 많아서 땅값이 좀 비쌉니다. 그렇기 때문에 그거 대비해서 역에서 아주 가까운 짓 그리고 내부 리모델링에서 깔끔한 짓 그렇게 생각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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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감사합니다.